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어?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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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남원! 천남원! 엑소 선배님의 콜미 베이비! 뭐야? 왜왜왜? 저게 무슨 동작인데요? 저 탁폼이 있습니다, 이게. 왔는 거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만은 달라. 이거리 완전 난리야, 이거리 완전 난리야. 약간 이런 느낌의 각이. 엑소에 뭐라고 해, 엑소에 뭐라고 해? 콜미 베이비! 정답! 와, 위대 씨.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안경 들썩거려, 안경 들썩거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경. 잘한다, 안경. 잘한다. 예이. 아, 좋다. 아, 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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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요. 상의하고. 상의하고, 상의하고. 나, 나, 나. 동하니만. 동하니 형만. 좋아요. 동하 씨 가자. 동하 씨 가자.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저 안경이 저런 안경이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메인 댄서. 메인 댄서. 춤추세요. 에이. 내가 김동하이다. 잘 추시네요. 잘한다. 인정한다, 인정.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